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계획은 또 들어주고 엉뚱한 길로만 가면 나를 사랑해줘요 밤새 거리를 걸어요 24시간 여둔 한적한 카페에 앉아 나를 사랑해줘요 쓸데없이 고집이 세고 다정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길로만 가네 나를 기다려줘요 세상의 우모 속에서 당신을 구할 거예요 모든 게 무너지기 전에 나를 붙잡아줘요 보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죠 하루 아니 낮아져라니 한 시간도 못 견디겠네 보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아요 봄이 말고 나를 사랑해줘요 안녕하십니까 bunun